제목을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늘이 열리며 내게 보인 것 에스겔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 유대 나라 포로로 잡혀간 시절에 에스겔을 통해서 유대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나 에레미야 선지자는 유대 나라가 바벨론에 망하기 전에 망할 것을 미리 얘기하고 회계를 촉구해서 심판을 면하라고 예언했던 선지자였다면 에스겔은 그들은 회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받지 않는 그리고 세상에 빠지고 우상을 섬겼다가 결국 바벨론의 포로가 될 때에 그 포로가 된 사람들 중에 끼어들어가서 하나님이 아직도 이 백성을 사랑하고 이 백성과 함께하신다는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쓰임받았던 선지자가 에스겔입니다. 1장 1절에서 에스겔은 자신의 나이가 30세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다고 1장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장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제 30년 4월 5일에 내가 그 발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나이 30이면 참으로 뜨거운 나이입니다. 경험이 적은 나이도 아니고 또 힘이 다 떨어지는 그런 나이가 아닌 자신의 뜻을 세상에 펼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기 위한 가장 좋은 골든 에이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30세쯤 되어서 공생회를 시작하셨다고 누가복음 3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그는 나이 30에 한창 꿈을 가지고 비전을 품으며 일할 그때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제사장으로서의 사역도 감당치 못하고 미래가 불투명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모르는 암담함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소망도 없고 미래도 없습니다. 하루하루 절박한 삶을 살아가면 감사한 상황이었습니다. 비단 에스겔 뿐이었겠습니까? 잡혀온 모든 유대 백성이 소망을 상실하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잃어버리고 허덕이며 하루하루를 탄식 속에 지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당시 에스겔은 그발 강가의 사로잡지 주민자 중에 있었다고 1장 1절은 말합니다. 10편의 범은 그발 강가에서 우리가 고향을 생각하며 노래를 불렀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발 강가에서 멀리 있는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그들은 눈물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 어떻게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이방 사람의 손에 의해서 처절하게 고통을 당할 수 있을까? 그것도 이방 신을 섬기는 바벨론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망군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는데 그분 밑에 우리는 보호받지 못하고 이렇게 고통 속에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에 대한 질문, 하나님에 대한 우구심까지도 그들 속엔 팽배했었을 때입니다. 고향 땅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며 자신의 처지를 불쌍히 여기며 미래를 낚아낼 수 없는 불확실한 속에 그발 강가에서 강물만 넘실넘실 바라보며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에게 하늘이 열렸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게시가 임했다고 말합니다. 비록 바벨론의 포로 중에 있었지만 하늘이 열렸습니다. 절망 중에 있었지만 하늘이 열렸습니다. 미래가 불투명하지만 하늘이 열렸습니다. 버림받은 것 같았지만 그들에게 하늘이 열렸습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때리시지만 채찍으로 때리시지만 감싸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하나님 품을 떠났을 때에 채찍은 들어서 바벨론을 통해서 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품에 안으려고 교획하고 계신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사람들을 버림받지 않도록 하십니다. 그냥 끝나도록 망하도록 내벼러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음을 여시고 비전을, 이상을 보여주십니다. 이상을 보여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이상이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하늘이 열리고 놀라운 이상을 본 에스겔 참으로 놀랬을 것입니다. 이방 땅에서 그것도 나라가 망해 있고 차량하게 주저앉아 있고 마음들 것 없어서 탄식하고 있는 그 발 강가에 하늘의 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처럼 일천번째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상 중에 나타난 것도 아니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드리고 않았는데 하나님 이상이 나타난 것도 아니고 절망과 낙심과 더군다나 우상이 난무하는 바벨론 문화가 가득한 그 발 강가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성전에만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계시고 여러분의 일터에 계시고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삶의 현장에서 포로된 현장에서 바로 하늘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늘이 열렸다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 마태본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고 그리고 이는 나의 사랑한 아들여 내 사랑하는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이 들려집니다. 4등전 7장에는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는 우편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4등전 10장 11절에는 베드로가 기도할 때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고넬려 집에 가도록 하면서 하늘이 열리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길을 메어 땅에 들이였더라. 오늘 구약에 하나님이 하늘에 물려신 장면이 바로 이 그발강가입니다. 그발강가에서 하나님은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비전이 무엇이냐면 불꽃이 불꽃 가운데 불이 번쩍번쩍하고 그런 내 생물이 내 생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내 생물인데 얼굴을 보니 사람의 얼굴이고 한쪽 면은 사자의 얼굴이고 또 한쪽은 소의 얼굴이고 또 한쪽은 독수리 얼굴인데 서로 연하여 있는 그러한 생물의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특별히 에스레게르의 문을 열어주셨는데 특별하게 보여주신 이상과 비전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내 생물을 보여주었습니다. 내 생물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우리 주님 예수 크리스도를 상징합니다.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의 에스레게르의 보여주신 것은 바로 예수님 이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면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 모양은 이러하니 사람의 형상이라 그런데 10절 말씀을 다 같이 또 한 번 읽습니다. 시작 그 얼굴들의 모양은 내세의 아픈 사람의 얼굴이요 내세의 우편은 사자의 얼굴이요 내 좌편은 소의 얼굴이요 내세의 뒤는 독수리 얼굴이라 내 생물의 형상이 사람의 형상인데 우편은 사자의 얼굴 아픈 사람의 얼굴 뒤는 독수리의 얼굴 좌편은 소의 얼굴인 이상한 생물의 모습을 비전으로 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요한계시록 4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이 일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큼성이 가로대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볼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2절에 내가 곧 성령이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이 보자를 베풀었고 그 보자 위에 앉으시니가 있는데 6절에 보자 앞에 수정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자 가운데 보자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고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요한계시록에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와 이상을 보는데 하나님의 높은 보자에 내 생물이 있는데 에스게리본 환상과 똑같은 환상에 사람 얼굴 독수리 얼굴 사자 얼굴 소의 얼굴을 한 형상을 보게 되었다 하나님의 보자에 그 내 생물이 있었다는 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 생물은 전통적인 해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첫째 사자 같은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자는 짐승 중의 왕입니다 호랑이를 짐승 중의 왕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사자를 짐승 중의 왕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 왕이십니다 우리 예수님 만왕의 왕이십니다 경배 받으셔야 할 마땅한 분이고 다유세 후손으로 오셨고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고 다시 오실 왕으로 오실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사자복음 그렇게 부릅니다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냈기에 마태복음을 사자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송아지 얼굴은 무엇입니까 송아지는 섬김에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겨주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이십니다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병든 자 고치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심을 이루신 분 섬김에 섬김에 예수님이십니다 독수리 복음 높이 올라가서 창공을 나르면서 거칠 것이 없이 이 하늘을 나르는 독수리처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신성 그 신성은 충만하신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요한복음을 가리켜서 독수리 복음이라고 말합니다